여기 보시면 신기하다. 여기 있다. 이게 알 낳고 있는 거예요? 네. 쟤는 진짜 크다. 아니, 그런데 진짜 크다. 잘 도망다니네요. 잘 먹여서. 에너지가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그런데 진짜 이게 한국 뒤뚜라미보다 다리가 짧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봤네. 태어난 처음이다 이런 걸. 온도 차이가 확 난다. 스마트 그거를 떠나서 특이. 어이구야. 어이구야. 선생님 없이. 이 샌드위치는 진짜 벌칙같이 돼 있다. 선생님이 주로 어떤 거를. 선생님이 추천해 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 지금. 깃두라미를 볶은 거거든요. 깃뽀 깃뽀. 따뜻할 때 먹는 게 맞나요? 지금 뭐.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 같으면 없어 못 먹었어요. 하나 먹기가 힘들지 하나 먹으면 계속 들어가요. 하나 안 먹으려고요. 선생님 그러면 깃두라미 소리도 낼 수 있어요? 네. 장난 있어 봐. 제가 난리가 없어서. 저는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반감은 없어요. 왜 계속 마늘 찝어드시죠? 야오. 야오. 보이네. 아니 저는. 다른 거는 잘 못 먹는데 이런. 깃두라미 메뚜기 이런 건 난 별로. 응. 근데 이거는 이거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쉽게 생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마른 새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해줄게요. 색깔이 새우가 아니고. 맛있게 볶음 멸치볶음의 세 배의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 맛있다. 네. 근데 이제 맛도 맛있는데. 건강식이니까. 너무 맛있다. 먹어봐. 야. 조윤아. 네가 개거하는 곳은 진짜로는 뭐야 먹어보라니까. 뺀기는 좀 비주얼이 별로긴 하네요. 먹어봐. 이거 봐요. 다른 것도 한번 드시고. 마늘이랑 같이 줄게. 오케이. 아이고 뭐지 말고 먹어봐. 형은 아예 먹어야 된다고. 뭐. 믿어. 형. 형, 진짜요? 진짜로 맛있어, 이거. 간이 진짜 잘 돼있어요. 얹어봐.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다니까. 맛있지? 괜찮은데? 응. 이게 사실 맛있다. 다른 것도, 말린 것도 맛있어요. 이거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건조한 거예요. 건조하는 건 다 과자 같아. 이거, 이거 땅콩절. 얘는 진짜로, 이건 놀라운 맛이야. 저는 왜냐면, 완전 놀라운 맛. 지금 몇 마리 먹었는지 모르겠다. 먹어봐, 진짜로. 근데 얘가 제일 지금 예민해, 지금. 강남이가. 너는 미래에 굶어죽을 거야. 아, 맞아요? 이게 미래의 신경이니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너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일단은 막, 몸의 근육부터 빠질 거야. 계속 보지 마, 그냥 먹어. 이건 진짜 맛있어, 진짜. 깜짝 놀란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빨리. 아, 이거 맛있다니까. 아, 박수 넣어봐, 진짜로. 아,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지? 아, 이건 진짜 맛있다니까. 맛있죠? 야, 이건 진짜 맛있지?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巨 Mary cover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anna Berggr vie